안녕하세요. 연우리영업입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연어관계로 하나 표현을 알아보죠. 범퍼클랍이에요. 플랍은 작물이 나오는 거죠. 클랍. 그런데 범퍼는 부딪히는 거죠. 옛날에 아주 큰 잔에다가 끝부분을 부딪히는 거예요. 아주 큰 그릇에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작물이 많이 나왔다는 뜻으로 또는 작품이 많이 나왔다는 뜻으로 범퍼클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. 범퍼클랍. 이 연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글을 읽어보죠. Of wonderful years. 문학사에 있어서 그 모든 놀라운 해 중에서 1920년은 qualifies as 자격이다. the most, 가장 원더풀한 걸로. It produces 많은 책들을 풍작이냐. 많은 책들을 풍작이냐. 범퍼클랍이죠. 범퍼클랍 of books. But the reason for 그 해의 놀라움에 대한 이유는 not a quality of content. 양이나 또는 다양성. 출간된 것의 양이나 또는 다양성이 아니라 But the fact, 사실이다. That what was published. 그 해에 출간된 것이 오는 또는 그 해에 양쪽에 그 해에 발표된 것들이 changed the reading public. 독서인들의 sense of what literature can be. 문학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바꿨던 해이다. The crime is as the poet WH Olden later put이 표현하다. 훗날 표현했듯이 풍토가 was 바뀐 것이다. A new dominant style. 새롭고 압도적인 스타일이 came into play. 작동하기 시작이다. 그것이 모던 이즘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뭐 다 했습니다. 사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나 꼭 기억해두라는 거야. 범퍼가 나왔을 때 뭔가 그렇게 헤매면 안 됩니다. 범퍼, put it, 뭐 말했듯이. 범퍼클랍은 대풍작, 풍작이라는 범퍼, 범퍼 이어는 풍년이고요. 범퍼는 원래 가장자리까지 와인을 가득 붓는 아주 큰 컵을 의미했는데 범퍼컵은 인생의 중요한 날을 기념해 와인의 잔의 끝부분을 부딪쳐서 하는 컵인 거예요. 이게 많은 작물을 산축하거나 많은 출판물을 나온 것을 의미한 데 사용된 거예요. 범퍼는 자동차의 범퍼라기도 하고 이거를 미국에서는 팬더라고 얘기해요. 범퍼 대신에. 범퍼는 잔에 가득한 포도주라도 엄청나게 큰 거. 가슴이 큰 거. 펜더, 벤더는 휘는 것을 펜더, 막는 거예요. 그래서 확 휘는 걸 막아가지고 튼튼한 걸로 막는 거예요. 범퍼는 충돌이고. 범퍼클랍 오브 토마토가 올해는 풍년이었다. 토마토가. here is the bumper club of girls that 클랍에서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을 건졌다. 추수했다. 아, 좀 야합니다. 표현이. ride once bumper라는 표현도 있어요. 범퍼에 올라타다. 올라타는 걸 뭐 테일게이트라고도 하죠. Kyle says two people in Honda Accord. Honda Accord에 탄 두 사람이 road with bumper. 그 범퍼를 바싹 붙어서 최신폼 몇 마일을 추적했다고 하네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테일게이트 한 거예요. 테일게이트. 자,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.